교내 수학평시대회에 A학급 3명, B학급 3명, C학급 2명이 참가 신청하였다. 그림과 같이 두 분단 4줄의 좌석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학생 8명을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가.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도록 배정한다. 즉, A 같은 경우에 A, A 이렇게 앉지 않는다 소리고 같은 분단에 바로 앞 뒤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도 앉지 않는다 소리고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교통에 가까운 자리에 배정한다. 즉, 이렇게 앉는다 소리죠. A1이 있다. 그러면 A2이 되면 앞에 앉는다 소리지. 번호가 빠른 A1이.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A3명이 8개의 1분단 2분단으로 나눠서 또한 통합 8개 좌석에 앉는 그 배치를 배라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6개의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A가 앉는 위치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자세히 보게 되면은 A가 이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보세요. 이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개. 이거 하고 이거.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뒤집으면 되죠. 위아래로 뒤집으면은 이 모양이 됩니까? 이렇게 서로 뒤집어 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이 모양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개도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위아래로 뒤집어 주면은 위아래로 뒤집어 주는 겁니다. 옆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아래로 뒤집어 주면은 이 두 개도 같아지는 거지. 같아지고, 같아지고, 같아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 둘, 세 군데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이게. 됐죠? 모양이 또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C학급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니까 C를 먼저 배치를 좀 해 보면서 구별해 봅시다. C를 C를 배치하고 B를 앉혀야 되는데 C가 이렇게 앉히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B가 이렇게 이렇게 수록 이웃하게 앉아 버리고 안 되잖아. C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저기 앉았을 때는 C가 여기 왔을 때 어떻습니까? 딱 됩니까 보세요. 그럼 B가 이렇게 이렇게 앉아 되잖아. 이렇게 앉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될 때 같은 분단 말고 다른 분단 했을 때 이렇게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앉으면 B가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안 되죠. 그죠? 둘이 붙어 버리니까 그럼 C는 여기는 안 된다. 그죠? 여기 앉으면 이렇게 둘이 앉으면 그러면은 B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앉아서 따로 다 앉게 되잖아. 이렇게 이런 게 하나 발생하고 그 다음 C가 이런 경우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해도 B가 이렇게 다르게 앉을 수 있네. 이렇게 이렇게 총 이 기후를 세 가지가 발생한다. 그죠? 그럼 옆에 2번을 보게 되면은 C가 이렇게 이렇게 밖에 없네. 이렇게 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보면은 C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다른 분단에 앉는 경우가 발생했네. 아, 그러면 이것도 C도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 즉, 같은 분단에 앉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케이스 밖에 없죠. 지금 보면은 또 같은 그죠? 이거 하나 밖에 없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딱 있어. 이쪽에 표시해 줄까? 이거 하나 있어. 다르게 앉는 게 지금 두 가지가 발생하죠. 1번 케이스는 두 가지 자, 그 다음 2번 케이스 보면 다르게 앉는 경우 밖에 없죠. 한 가지 3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르게 앉는 게 두 가지가 발생해. 그죠? 당연히 이제 같은 경우니까 여기 두 가지 발생할 거 여기는 안 가지고 여기는 같은 분단에 앉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분단에 앉는 거 두 개 발생할 거고 같은 분단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뭐 두 개가 발생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총 다른 분단에 앉는 거는 총 10개 케이스가 발생하네.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하면 되겠죠. 제일 먼저 이제 같은 분단에 앉는 거 첫 번째 C가 같은 분단에 앉는 경우 자, 이거 두 가지가 있고 그죠?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C를 배치할 때 보면은 같은 분단에 앉는데 C가 1, 2 이렇게 했을 때 번호가 빠르니까 바로 앞으로 가버리잖아. 이 케이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둘이 앉히기만 하면 되죠. 저렇게 같은 분단에 자, 이거는 C가 앉는 거 한 가지 기본 밖에 없습니다. 곱하기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명 앉는 곳 즉 1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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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단이 2분단 2분단에 2분단이죠. 2분단에 A가 한 명 앉을 거 지정해 주면 되죠. 그 한 명을 뽑아서 2분단에 앉히면 되잖아요. 2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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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혼자 앉는 거 그죠? 세 명 중 한 명 뽑아서 저기 앉히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명은 여기에 보는 순서대로 앞쪽에 앉아버릴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B 앉는 경우는 C가 안고 하면 B는 여기 몇 가지면 되죠? B B가 되죠. B 같은 경우에도 여기 혼자 앉는 거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세 명 중에 한 명 자 그럼 이거는 2분단에 B가 앉으면 되겠네. B가 혼자 앉으면 되죠. 이렇게 지정해 주면 끝나죠. 6 곱하기 3 곱하기 3 18가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C가 다른 분단에 앉는 경우 총 10가지였죠. 10가지 곱하기 그다음에 C를 앉혀야 되잖아요. 앉히는데 다른 경우는 이쪽으로 보면 되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케이스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두 가지 C1 C2 C2 C1 이렇게 자리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만약에 조합으로 나타낸다면 2C1 해도 돼. 그죠? 다른 말을 했어야 돼. 왜냐하면 두 명 중에 한 명을 앉히기만 하면 돼. 그럼 자동적으로 앉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명 중에 한 명이 앉히기만 하면 앉잖아. 2C1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C1 C2 C2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C가 앉는 앉는 거는 선택하는 건 2C1 밖에 안 돼. 그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되는 거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곱하기 자 A를 보면 A는 마찬가지로 이제 혼자 앉는 거 똑같죠? 2분단에 뭐 혼자 A 혼자 골라서 앉히면 됩니다. 자 곱하기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앉으면 되잖아. B 이렇게 되고 그 뭐 이 강의 경우도 뭐 C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도 B B 이렇게 앉히면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이때서 뭐 또 다르게 말한다면 이거지. 세 명 중에 한 명을 혼자 혼자 그죠? 1분단 2분단이 되든 어쨌든 이 케이스는 B 혼자 앉히면 되지. 혼자 있는 분단에 혼자 있는 분단에 혼자 있는 혼자 있는 분단에 B 혼자 앉히면 돼. 그러니까 자전거 2명은 배치가 될 거라. 다른 분단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는 10 곱하기 2 곱하기 9 18 180이 되죠. 그럼 이게 두 개 다음에는 198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좌우가 바뀌죠. 이 1분단 2분단 1분단 2분단이 바뀔 수가 있잖아. 1분단 2분단이 바뀔 수 있죠. 이렇게 A가 2분단에 두 명 이렇게 앉히고 1분단에 한 명 앉히는 케이스가 있잖아. 그러면 이건 최종 답은 198 곱하기 2를 하고 28 26 28 19 3 396이 됩니다.